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 여러분 책 332페이지 C 고위형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위형서란 고위 명서로부터 파생된 형서를 말하죠 여기서는 국가 이름에서 파생되어 국어명 즉 그 나라의 언어 또는 국민 전체나 국민 개개인을 나타내는 데 대해 고위형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측 페이지로 가서 고위형사의 용법을 정리해놓은 표를 참가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잉글랜드 영국의 경우 이 고위 명사 잉글랜드에서 고위형사 잉글리시가 파생되죠 그래서 잉글리시 하면 우선적으로 영국의 예를 들어서 형사로 쓰이지만 이와 동시에 명사로서 영어를 가르치죠 영국 국민 한 사람을 나타낼 때는 고위형사 잉글리시에 man을 붙여서 on englishman 이렇게 나타내죠 두 명사 의미는 man을 boxingman m-e-n으로 바꿔서 englishman 이렇게 하죠 발음은 englishman 이런 식으로 단복수가 같습니다 다음에 영국 국민 전체를 가르칠 때는 잉글리시 앞에 정화사 d를 붙여서 the english 영국 국민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프랜스 프랑스의 경우를 보죠 고위 명사 프랜스에서 고위형사 프랜치가 발생됐습니다 프랜치는 프랑스의 고위형사인 동시에 프랑스어라는 뜻의 명사이기도 하죠 프랑스 국민 한 사람을 가르치 때는 프랜치에 man을 붙여서 frenchman 이렇게 하죠 두 명 이상을 나타내고 싶으면 man을 man 즉 m-e-n 복수형 man을 만들어서 frenchman 발음은 역시 단복수가 같죠 다음 프랑스 국민 전체를 가르칠 때는 정화사 d를 french 앞에 붙여주시면 되죠 the french 즉 프랑스 국민 전체를 가르치죠 다음 american 미국입니다 고위 명사 america에서 고위형사 american이 발생되었죠 american 하면 우선 회용사로서 미국이 이렇듯이요 다음에 미국 국민 한 사람을 가르치 때도 그냥 american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인 한 사람은 un-american 이렇게 되죠 미국인 두 명 이상을 나타낼 때는 american에다가 복수형 의미 s를 붙여서 americans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미국 국민 전체를 나타내고 싶으면 정화사 d를 붙여서 the americans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 저머니 독일이죠 저머니에서 고위형사 저머니에 발생되었죠 저머니는 독일의 s의 형사인 동시에 독일어 그리고 독일 사람을 뜻하는 명사이기도 하죠 독일 사람 한 사람은 어져문 독일 사람 두 명 이상을 나타낼 때는 오미에 복수형 s를 붙여 저먼지로 하죠 그리고 독일 국민 전체를 나타낼 때는 정화사 d를 앞에 붙여 the 저먼지로 합니다 국민 전체를 나타낼 때 앞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더 플러스 고위형사의 형식을 사용해서 the english 그리고 the french라고 했는데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더 플러스 고위형사에다가 복수형 의미 s를 더 붙여 the americans, the 저먼지 이런 식으로 했죠 그 이유는 아래 손가락 펴이 나오는 것처럼 고위형사의 철자가 the english처럼 어미가 sh 또는 the french처럼 어미가 ch 또는 the swiss처럼 어미가 ss 또는 the japanese처럼 어미가 ese 등으로 끝나면 국민 전체를 가리키는 복수 의미가 되어도 어미의 s가 붙지 않지만 그 이어의 경우에는 s를 붙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국민 전체를 나타낼 때는 the koreans, 미국 국민 전체는 the americans, 그리스 국민 전체는 the greeks 이런 식으로 어미의 s를 붙여야 되죠 다음 스페인을 보면 고위형사 spain 여기서 고위형사 spanish가 발생됐습니다 spanish는 형용사로 spainoi 이를 쓰시고 명사로 spainer를 가리키죠 그런데 스페인 사람은 spanish가 아니고 spaniard라고 하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 한 사람은 a spaniard 스페인 사람이 여러 명이면 뒤에 s를 붙여서 spaniard라고 하죠 그러나 스페인 국민 전체를 나타낼 때는 정화사 덜 앞에 붙여서 the spanish 이렇게 씁니다 역시 spanish의 철자가 sh로 끝났기 때문에 어미의 s가 붙지 않은 겁니다 먼저 일본 Most English subjects are loyal to the queen. The Americans, the French, the Swiss. Most English subjects are loyal to the queen. English의 동그라미. 여기 English는 영국의 일세의 고용사고 subject는 여기서는 국민이라는 뜻이죠. subject는 국민 또는 신화 이를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Most English subjects 대부분의 영국 국민들은 loyal to the queen, 여왕에게 충성한다 이를 뜻이죠. 다음 The Americans, the French, the Swiss. 각각 미국 국민 전체, 프랑스 국민 전체, 스위스 국민 전체를 가르치죠. 다음 2번 The English are proud of their country and its traditions. The English와 아의 각 동그라미. The English는 영국 국민 전체를 가르치고 복수 취급을 하니까 복수공사 아가 받죠. The English, 영국인은 are proud of their country and its traditions. 그들의 나라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its traditions의 its는 앞에 country를 가르치는 소유교육이죠. 다음 D 주의해야 할 수량해영사의 영법으로 넘어가옵니다. 제일 먼저 1번 수량해영사 매니 영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D Number 1 A Many a man has repeated the same mistake B A great many people think that money is everything C They worked like so many bees D D I waited for 15 minutes It seemed as many hours to me 1번 A Many a man has repeated the same mistake Many a man has repeated the same mistake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왔다. Many a man과 해제의 각동은 의미 Many a man에서 many a는 많은 수의 뭐뭐 이럴세의 수량형사죠. 주로 문호처에서 사용되는 many a는 의미상으로는 many 플러스 복수명사와 같은 뜻이지만 항상 단순으로 취급하고 의미도 many 플러스 복수명사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many a man에서처럼 many에 닿으면 단순이명사가 와야 하고 단순이명사로 받아줘야죠. 그래서 해제의 리피티드 이런 식으로 단순이명사 해제가 나온 겁니다. 다음 B A great many people think that money is everything A great many people think that money is everything 매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모든 것 즉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A great many 동그라미 A great many는 매우 많은 예를 들어서 A great 가 many 의미를 강조해주는 표현이죠. 이 경우 great 대신에 good을 넣어서 A good many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A great many가 A good many 보다는 수가 조금 더 많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A great many는 매우 많은 A good many는 상당히 많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를 사용됩니다. 다음 C They worked like so many bees They worked like so many bees 그들은 마치 벌처럼 열심히 일했다. Like so many 동그라미 여기서 like so many는 같은 수의 뭐뭐뭐뭐라 이런 표현으로 매뉴를 이용한 일종의 관용법이죠. 그들은 같은 수의 벌처럼 일했다. 즉 그들은 마치 벌처럼 일했다. Like so many는 마치 뭐뭐뭐라 이럴 때 하나의 관용으로 암기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뒤. I waited for 15 minutes. It seemed as many hours to me. I waited for 15 minutes. 나는 15분을 기다렸다. It seemed as many hours to me. 그것은 즉 그 15분은 내게는 15년처럼 느껴졌다. as many의 동그라미. 여기 as many는 같은 수의 뭐뭐 이렇습니다. 따라서 as many hours는 결국 앞에 15 minutes와 대꾸리로서 15 hours를 의미하게 되죠. 다음 2분할 차례인데 2분에서는 수량형사 few의 여러가지 용분도 살펴 보겠습니다. 함께해 보시죠. number 2 A. few people showed up for the party. I'm sorry I've made a few mistakes. B. quite a few passengers were killed in the airplane crash. 2번 A Few people showed up for the party I'm sorry I've made a few mistakes Few people showed up for the party 그 파티에 나타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즉 그 파티에 참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Few 이동으미 Few는 거의 없다 이런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수량 형성으로 가상 명사를 수식하죠 따라서 few people라고 하면 뭐뭐한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러면 갖게 되죠 showed up의 동그라미 showed up 하면 turn up 즉 appear 나타나다 나오다 이렇습니다 다음 I'm sorry I've made a few mistakes 제가 몇 가지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A few의 동그라미 few 앞에 부정와서 억어와서 a few의 형태가 되면 몇몇의 뭐뭐 이런 긍정의 뜻을 갖게 되죠 따라서 a few mistakes는 몇몇 실수 몇 가지 실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few, a few 둘 다 가상 명사를 수식하지만 few는 부정의 의미 a few는 긍정의 의미가 되는 거죠 담비 꽤 많은 승객들이 그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사망했다 quite a few의 동그라미 quite a few의 동그라미 a few 앞에 quite가 와서 quite a few가 되면 꽤 많은 상당히 많은 이렇지 되죠 그래서 quite a few 패스인저 하면 꽤 많은 승객들 상당수의 승객들 이렇지 되겠습니다 이때 quite 대신에 not가 와서 not a few라고 해도 적지 않은 즉 꽤만한 상당히 많은 이런 같은 뜻이죠 quite a few, not a few 전부 many 뜻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only a few members agreed with his opinion 단지 몇 명의 회원만이 그 의견에 동의했다 즉 소수의 회원만이 그 의견에 동의했다 only a few의 동그라미 a few 앞에 only가 붙어 only a few 하게 되면 소수의 뭐뭐 이런 표현이 되죠 다음 3번 수량회용사 마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any가 수를 나타내는 데 반해 마취는 양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마취가 포함된 여러가지 관형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3 a. I was not in the least surprised I had expected as much I tried as much as I could to control my temper b. He even went as much as to say that all money should be abolished c. I do not so much dislike him as feel sorry for him d. He cannot so much as write his own name e. At sea he proved to be not much of a sailor although we were good friends I had expected as much 나는 그 정도는 예상했었다 as much의 동그라미 I had expected as much 여기서 as much는 같은 양의 같은 만큼의 예를 뜻이죠 앞서 공부했던 as many는 같은 수의 예를 뜻이죠 결국 as many와 as much는 그 의미는 같은데 단지 as many는 수의 개념에 쓰이고 as much는 양의 개념에 쓰인다는 점만 다르죠 다음 문장 I tried as much as I could to control my temper I tried as much as I could to control my temper 나는 to control my temper 화를 참기 위해 as much as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즉 가능한 많이 tried 에러 썼다 could 다음에 try를 받는 대동사 do가 생각되어 있죠 control my temper의 동그라미 temper가 성질, 기질 이런 뜻이니까 control 완전 temper는 성질을 참다 즉 화를 참다라는 표현입니다 control 대신에 keep이나 hold를 써서 keep 완전 temper hold 완전 temper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반대말은 lose 완전 temper가 되겠습니다 as much as의 동그라미 여기 원급 as much as는 뒤에 I could와 연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뜻이 되죠 다음 B He even went as much as to say that all money should be abolished He even went as much as to say that all money should be abolished 그는 even 했으니까 심지어 돈은 모두 없어져만 한다고까지 말했다 as much as to say 동그라미 as much as to say는 as if to say와 같은 표현입니다 즉 마치 뭐 말하고 말하는 것 같이 마치 뭐 말하고 말하듯이 이렇듯이요 abolished image abolished는 타동서로 없애다 폐지하다 즉 do away with 이렇듯이요 명상은 evolution 다음 C I do not so much dislike him as feel sorry for him 나는 그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동정한다 not so much as 동그라미 not so much as to say 이런 부분이죠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다 이렇듯이죠 따라서 나는 do not so much dislike him 그를 싫어한다기보다는 as feel sorry for him 오히려 그를 동정한다 차라리 그를 동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즉 I feel sorry for him rather than dislike him I feel sorry for him rather than dislike him 이런 의미죠 feel sorry for 이 동그라미 feel sorry for plus 사람 이렇게 하게 되면은 PT와 같은 뜻으로 누구를 동정한다는 뜻이 되죠 다음 D He cannot so much as write his own name He cannot so much as write his own name 그는 자기 이름조차 못 쓴다 not so much as 동그라미 not so much as는 뭐뭐조차도 못한다 즉 not even과 같은 뜻이죠 He cannot even write his own name 이런 뜻입니다 다음 E At sea he proved to be not much of a sailor Although we were good friends I haven't seen much of him lately At sea he proved to be not much of a sailor 바다에서 그는 대단한 뱃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다 다음 문장 Although we were good friends 비록 우리는 친한 친구였지만 I haven't seen much of him lately 나는 요즘은 그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다 즉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 두 개의 not much의 각동그라미 두 예문에서 not much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not much는 너무 몸은 아니다 그렇게 몸은 아니다 이렇죠 따라서 Be not much of a sailor 그렇게 대단한 뱃사람은 아니다 Haven't seen much of him 그를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다 이름이 되는 거죠 Not much of a press 명사 이런 뜻으로 대단한 몸은 아닌 또는 Don't see much of a more 이런 뜻으로 OVR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은 아니다 이름의 수거처럼 암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분할 차례인데 사분에서는 수에 쓰이는 few에 대응하는 말로 양에 쓰이는 리트리 여러가지 용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She knows quite a little about Korean art He understood only a little of her speech C Little did I dream that such a terrible accident would happen to my family D I did what little I could E The cancer patient's recovery was little short of a miracle 4번 A의 첫 번째는 There is still a little time to prepare for the exam There is still a little time to prepare for the exams 아직도 시험을 준비할 약간의 시간이 있다 어리틀이 동그라미 어리틀 타임 약간의 시간 어리틀은 조금 약간 이런 긍정의 뜻을 하는 형사로서 불가슴 형사를 표시하죠 다음 As I have little money with me I can't join you for dinner As I have little money with me 나는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I can't join you for dinner 나는 저녁식사 하는데 너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러 갈 수 없다 리틀이 동그라미 I have little money 이번에는 리틀이 부정관서 없이 단독으로 쓰였죠 부정관서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리틀은 거의 없는 이런 부정의 의미를 갖죠 따라서 I have little money 이런 식이 되면 나는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 There's little hope of an agreement being reached There's little hope of an agreement being reached 합의의 도달을 희망은 거의 없다 리틀이 동그라미 There's little hope 여기서도 리틀은 앞에 부정관서 없이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부정의 의미로 희망이 거의 없다 이래서 되죠 리틀은 few와 같은 뜻이지만 리틀은 불가서 명사 few는 가서 명사를 수시한다는 점이 다른 거죠 of의 동그라미 여기 of는 hope equal an agreement being reached 이런 동격관계를 만드는 전소 of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을 하나 더 보면 Little remains to be said Little remains to be said 리틀이 동그라미 여기 리틀은 주어로 쓰인 거니까 형사나 부사가 아니라 명사나 혹은 대명사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의미는 부정의 의미죠 Remain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하지 않고 남아있다 이렇으니까 말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다 즉 빠트리고 안 한 말은 거의 없다 결국 이제 할 말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B She knows quite a little about Korean art He understood only a little of her speech She knows quite a little about Korean art Quite a little의 동그라미 Quite a little은 마치 뜻이 가깝죠 즉 그녀는 한국 미술에 관해 꽤 많이 안다 다음 He understood only a little of her speech 그는 그녀의 말 중에 혹은 그녀의 연설 중에 겨우 몇 마디만 알아들었다 Only a little의 동그라미 Only a little 앞에 only가 붙어서 Only a little 하게 되면 Not much 즉 단지 얼마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only a little of her speech 하게 되면 그녀의 얘기 중 혹은 그녀의 연설 중 단지 얼마만 즉 겨우 몇 마디만 이런 의미를 만드는 거죠 첫 문장의 quite a little은 부사고로 보는 게 좋겠고 두 번째 문장의 only a little은 타동사 on the studio의 목적 역할을 하는 명사적 의미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C Little did I dream that such a terrible accident would happen to my family Little did I dream that such a terrible accident would happen to my family 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나의 가족에게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Little 조동사 did 그 다음 본동사 dream의 각종 의미 여기서는 little이 부정의 뜻인 거의 무마 아니다 이런 의미의 부사를 쓴 겁니다 Little이 부사로서 동사 dream이나 know, think 또는 imagine 등과 함께 쓰게 되면 little은 동사 바로 앞에 와 I little dream or more 이런 식이 되거나 아니면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little을 문제로 내보내 little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원형 형태의 본동사 이런 형태가 되죠 따라서 여기도 부정어 little 플러스 조동사 did 플러스 주어 I 플러스 원형 형태의 본동사 dream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원래 형태는 I little dreamed that such a terrible accident would happen to my family 이런 형태가 되겠죠 little보다 더 강한 의미로 풍기려면 little 대신에 부정어 never를 써주면 되죠 즉 I never dreamed that such a terrible accident would happen to my family 또는 never did I dream that such a terrible accident would happen to my family 이런 식이 되겠죠 다음 D I did what little I could I did what little I could 나는 조금이나마 내가 할지는 모동사했다 즉 나는 미래기나마 전력을 다했다 what little의 동그라미 여기서 what little은 little이 명사로 what 플러스 명사 little 즉 all the little that 이렇듯으로 조금이나마 모든 거 전부 이렇듯이죠 그래서 what little I could 라고 하면 조금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즉 미래기나마 전부 이렇듯 되죠 즉 I did what little I could I did all the little that I could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could 뒤에는 do가 생각되는 거죠 다음 E The cancer patient's recovery was little short of a miracle The cancer patient's recovery was little short of a miracle 그 암 환자의 회복은 거의 기적이었다 little short of의 동그라미 little short of 혹은 little 대신에 nothing을 써서 nothing short of 하면은 관용구로 거의 즉 almost 따라서 little short of a miracle을 하게 되면은 거의 기적 이렇듯이 되는 거죠 4번 little 끝으로 기문법 설명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복습을 통해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반드시 이번 시간 내에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문법 자문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